반격홍입니다 4번 들어갑니다 What have you do? 무엇을 하든 간에 명령문이요 Don't 하지 말아라 Please 제발 Don't paste 붙이지 말아라 가짜 미소를 Paste On 썼죠 너의 얼굴에 Plastic Smile은 Plastic Surgery와 마찬가지로 인공이겠죠 인공 미소란 것은 Do는 강조영법이요 정말로 생략 가능하니까 Damage 손상을 주는데 너의 영혼에 우리는 모두 알아왔어 사람인데 Who boo? 현재 완료에 Where, want, want pp 로 썼어요 If 왔던 바보스러운 미소를 While there talked 그들이 말을 하는데 About something 무언가 슬픈거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가짜 미소를 쓰고 있단 말이요 얼굴이 고정화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말하면서 쪼개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이라면 가짜 미소를 계속 쓰고 있는 경향인데 To smile 까지 심지어 삽입절이요 Don't feel like it 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미소를 쓰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경향이 다시 죽어였고 개발되었는데 I 시절에 When 우리 부모님이 설득할 때 First shade A into B 로 썼죠 우리가 Smiling 전체사 DING 미소를 짓도록 카메라에서 웃어야지 시키야 For an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데 혹은 이분도 심지어 우리가 Don't feel like it 이 심화라는 것도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미소를 짓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Making 만들었는데 아이가 웃도록 동명서가 주어져 When they aren't up to it Up to 는 위해서는 바라다 뜻이에요 까지란 뜻이 아니고 자 그들이 바라지 않는데 It도 똑같아요 여기서 It It 다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미소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때도 너가 아이들은 미소를 짓게 만들 때 동명서가 또 주어졌죠 sender 단수 보내게 되는 내 메시지를 That 이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그것이 괜찮다고 To fake 빈칸 될 수 있어요 가짜가 되는 것이 비동서지도 형사 심지어 임프로토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도 It 가주어 이것은 더 나아 To 진주어 캡처하는게 포착하는게 진유에요 진정한 짜증난 얼굴을 When 가짜 Still 가식보다는 거죠 가장 매혹적인 스냅샷들은 투두투두툭 찍는 사진 Arthrospull 또 중요하죠 진정하고 Those 는 여기서 뭐냐면 스냅샷 대신에 썼어요 스냅샷인데 That catches people's Being real Being 되는데 진짜 형 썼었죠 어떤거냐면 사진들인데 잡는 사람들이 진짜가 되는 것을 잡는 Fake 하는 사람들은 가짜 사람들은 Plaster 플라스터를 원래 회반죽인데 기부스 하는건 똑같아요 플라스터를 미소를 한다면 뭐 말이에요 가짜를 반죽으로 마스크를 써서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미소를 쓰는데 When 그들이 Rather Being Crying Would rather Would be 울고 싶을 때 혹은 그들이 미소 짓고 싶을 때 혹은 그들이 화났을 때 혹은 슬플 때에도 어떻게 한다 가짜 미소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Slowly 천천히 그들은 잃어버리는데 진정한 터치를 접촉을 잃어버리는데 영원의 접촉이 뭐에요 뭐 거짓이 된다 First People 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래서 어 주제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 미소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게 주제가 되겠죠